임금 상위 20% 근로자와 하위 20%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년 연속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위 20%의 월 평균 임금은 856만 4천 원, 하위 20%는 150만 2천 원으로 상위 20%가 하위 20%의 4.5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수폭 개선됐지만, 비정규직의 시간단 인근 총액은 정규직의 70.9% 수준입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수치이지만,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.